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핵추진 잠수함을 거느린 항공모함 전단이 가세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장진서 연구원을 인용해 인민해방군이 이번 대만 주변훈련에서 해상입체 작전체계를 구축하며 첫 항모전단 억지훈련에 나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항모전단 억지훈련이란 적의 항모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의미로 대만 유사시 미국의 항모개입을 견제하는 훈련이 실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연구원은 통상 항모 임무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동행한다. 며 최소 한 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 고 덧붙였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두 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을 진수했다. 장연구원은 그러나 어떤 항모가 훈련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4일 대만 전면 봉쇄 훈련에 나서자 미국은 인근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로널드 헤이건호와 항모강습단의 해당 지역에 체류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미군은 지난 2일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리핀에 배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항모가 대만 포위 훈련의 가세함에 따라 미중 항모가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대만 일대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연구원은 이번 군사훈련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주관하지만 다른 전구의 병력도 참가했다. 며 여러 전구의 협력과 상호운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인민해방군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6개 구역을 설정해 진행하는 중요 군사훈련 및 실탄사격 첫날인 4일 총 11발이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과 장거리포를 대만 주변 사방에 발사했다. 2. 유레카 우크라이나에서 대만까지 중국 항공모함 비사 중국인민해방군 농구선수 출신의 홍콩사업가 시정핑은 1990년대 후반 인민해방군 고위장성들의 강곡한 부탁을 받았다. 미국의 의심을 피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옛 소련 항공모함 항모을 구매해달라는 것이었다.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 니콜라에프 조선소에는 소련이 해체되는 와중에 공정이 70% 진전된 상태에서 미완성으로 남은 쿠츠네초프급 항모 발야그가 방치되어 있었다. 시정핑은 1997년부터 이 항모를 2천만 달러에 사들이는 비밀작전을 시작했다. 시정핑은 미국 정보당국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마카오의 수상 카지노를 짓고 싶어하는 괴짜 거물 사업가의 이미지를 꾸몄다. 키이오의 사무실을 열고 소련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독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조선소 관계자들에게 돈과 선물을 건넸다. 1998년 마침내 거래가 성사됐지만 1999년 미국이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오폭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야그함은 터키 보스포러스 해업에서 15개월 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장점인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2000년 4월 터키를 방문해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2년 3월 발야그함이 랴오닝성 달해낭에 도착했다. 시정핑은 2015년화의 인터뷰에서 외부에는 카지노로 개조할 용도로 고철 덩어리 항모를 들여오는 것처럼 정보를 흘렸지만 실제로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4대의 신형 엔진도 몰래 들여왔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발야그함을 바로 개조하지 않고 관련 연구를 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미국과 주변 국가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2009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항모 건조계획을 공식 승인한 뒤 발야그함 개조를 시작해 2012년 중국 첫 항모 랴오닝함으로 탈바꿈시켰다. 2017년에는 두 번째 항모 산둥함을 진수했다. 지난 17일에는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진수했고 핵 추진 방식의 첨단 항모 건조계획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단기간에 항모 전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킨 데는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발야그함의 엔진과 설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세 번째 항모의 이름을 대만과 마주한 지역인 푸젠으로 붙인 것은 대만을 겨냥한 경고로 여겨진다. 푸젠함 진수식이 열릴 무렵 중국이 대만 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제해양법엔 근본적으로 국제수역이란 말이 없다. 면서 관련 국가들이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이라 주장하는 것은 대만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항모를 비롯한 해군 전력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대만 무력통일을 대비해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외교적 준비를 시작한 것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짙어진 시대에 동아시아에서도 전쟁과 평화의 고민이 깊어졌다. 3. 중냐오닝함 아슬아슬 작전 미광기지 300해리까지 접근했다. 중국 냐오닝함 항모전단이 지난 25일을 전후해 태평양 미군 광기지 인근 해역에 출현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미국령 괌까지 접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 대규모 군사원조를 포함한 미국 국방수권법 통과에 대한 반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일본 대만에 이어 미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서태평양에서 훈련 중인 냐오닝함 항모전단이 미 핵심 군사기지인 괌 인근을 항해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30일 보도했다. 냐오닝함을 비롯한 55형 구축함, 052D형 구축함, 054A형 호위함, 901형 종합보급함 등 항모전단 6척이 기동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항모전단은 괌에서 300헤리 떨어진 해역까지 근접했다. 0에는 12헤리,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인 베타적 경제 수역은 200헤리다. 냐오닝함의 경우 전투반경은 400에서 500헤리로 평가되고 있다. 탑재 전투기인 젠, 제2, 마이너스 15위 경우 공격반경은 600헤리다. 중국군이 냐오닝함의 전투거리와 국제법을 감안해 접근반경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항모전단은 지난 23에서 25일 서태평양을 남하해 괌 서쪽 해상에 도착한 뒤 동쪽으로 회항했으며 26일 대만 동쪽 해안으로 돌아왔다. 23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최대 100억 달러위 안보 지원과 무기 조달 등을 포함한 2023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날이다. 항모전단은 미국이 대만 군사지원을 공식 승인한 날 괌으로 향하는 작전에 들어간 셈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훈련으로 괌 도달 능력을 과시한 냐오닝함 외에도 인민해방군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 df-26과 훙 h-6k 전략폭기도 괌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승충핑, 송충평, 군사평론가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냐오닝함의 훈련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군이 본토를 공격하거나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한 중국이 괌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일은 없겠지만 잠재적인 미국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강화를 잠재적 도발로 판단.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이 배치된 괌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16일 중국군은 오전 6시부터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대만 연공과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 중 47대는 대만 해업 중간선을 넘거나 반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했고 중국군 군함 7척이 대만 해업 주변에서 활동했다. 교도통신은 냐오닝함의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17일부터 29일까지 260여 차례 전투기와 헬기의 이착륙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모전단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지난 16일에도 일본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기동했다. 역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선언한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정구사령부는 미국과 대만의 결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육해상 전력 간 전투경보 시스템과 연합타격 훈련이 기록적 성과를 거뒀다. 고 자평했다. 4. 중 대만 봉쇄하듯 한 통행새 뜯으면 어쩌나 한 무역로 위협하는 중국 해군 굵기 중국이 해상 군사력을 팽창화시키는 해군 굵기를 지속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해상 수출로를 지날 때마다 중국의 통행새를 뜯기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상 안보 전략에 정통한 한 고위급 전문가는 최근 서울경제신문에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사실상 해상 봉쇄 훈련을 한 것은 단순히 대만해엿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해역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로를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무력시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달 4에서 8일 일정으로 대만 포위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서해에서도 6에서 15일 일정으로 실사격 훈련에 나섰다. 중국은 과거에도 7-8월 무렵에 대규모 서해 등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곤 했다. 2019년에는 7에서 8월 중국이 전국 5개 정구에 걸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서해 북부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20년 및 2021년 8월 하순에도 서해해역 등에서 실사격 훈련에 나섰다. 과거 중국해군은 주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했다. 반면 근래에는 점점 서해 쪽으로도 범위를 넓혀 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늘리고 있다. 우리 군은 중국이 영해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선 공개적인 언급이나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만약 중국군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서해 지역에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롯한 우리 측 관할해역으로 넘어올 경우에는 우리 해군도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수준에서 전투함을 보내는 등 일정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측 대응 조치가 중국 측에 유의미한 압박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해군 세력이 항공모함을 이끌고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 군은 항공모함을 갖지 못한 채 구축함이나 초기함 등을 보내 조치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의 유무는 해상 제공권 확보 여부와 직결됨으로 항모보유국의 해상전력을 비보유국이 대등하게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군의 한 장성은 북한의 의현만 잘 관리된다면 가까운 미래의 한중이 직접적으로 군사 충돌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면서도 만에 하나 대만 문제로 미중 간 무력마찰이 빚어질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해의 잠정관리수역 등에서 중국이 실질적 군사활동을 더 늘려 내혜화하려는 작업을 노골화한다면 현재의 우리 해군역만으로는 견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더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